우리 언니들 같애 나도요? 원래 언니 이전에 가야 빼고 가야야 얘 애기 같애 저 애기니까 왜 여기 앉아있어? 딱 거 아래 스무살 스무살 아깐짱 언제? 아깐짱 뺐다 움직인다 우리 이거 반응된다고 움직여? 반응 이렇게 헬로? 와 됐다 응? 마서리 꺼야 돼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 아이 캣쳐 마이 안녕하세요 캣플라입니다 언니들입니다 캣플라 언니지입니다 네 언니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도 성인이니까 이게 기준이 성인과 아직 애기들인가 봐요 근데 진짜 애기 같지 않아요? 진짜 오늘 오늘 애기 같아? 애기였으니까 애기 같아 응 베이비 감사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느낌이 애기라서 언니들의 사랑을 양쪽에서 듬뿍 받는 느낌이 좋아서 언니들의 사랑을 양쪽에서 듬뿍 받는 느낌이 좋아서 가운데에 앉았어요 쭈쭈쭈쭈 저희가 과일을 먹으면서 소통을 하려고 어르신 먼저 먹어야죠 참을 어르신 어르신 먼저 드세요 어르신 아니지만 먼저 먹어도 돼요? 어르신 뜻 알아? 최고 짱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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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짱인 사연 완전 깔끔하게 느꼈어 아싸 아 둘이 뭐예요? 둘이 뭐야? 근데 나 사귀보다는... 참 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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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좋아 아 그 맛이 멜론은 뭐예요? 멜론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멜론도 모르겠다 멜론도 모르겠는데 멜론 멜론 같이 여러분들은 댓글을 읽어볼게요 껌대유진? 지이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okay 세안아 콩순이 포즈 콩순이 포즈가 뭐예요? 콩순이 포즈 이거 요즘 회안하고 싶은데 네 콩순이 포즈가 유행이래요? 이거 맞나? 콩순이 포즈가 뭐예요? 이거 있나? 맞대요 응 콩순? 나 지금 내가 하면 진짜 콩순이 같지 않을까요? 응 너무 광생이지 않아? 나 지금 브이앱 보는데요 응 여기 안 치웠다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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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근데 내가 아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언니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풀 너무 세서 풀 너무 세서 근데 그래도 추우면 좀 더 좋겠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추우면 더 예쁘게 넣어갔지? 그치? 최고예요 과일은 수박 참외 맹고 청포도인지 샤인머스켓인지 요거 요거 아니, 아까 저는 셔티언니라 제가 중국어 뭐지? 조금 혼자 그냥 앱으로 공부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 시과 맹고 아하하하하하 아니, 얘기하자마자 언니가 언니가 멜로는 뭐게? 이랬어요 멜로 멜로 매운 원래 뭐예요? 하늘과 어, 한 꽉? 완전 나 멜로 앞으로 매우 멜로 망고 진짜 맛있어요 하늘아, 이건 뭐야? 정포도 정포디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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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친구 하하 뭐라고? 하하 하하 한 꽉 하하 하 우와, 다 똑같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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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똑같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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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거 맞아 맞아 징 징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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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뽀다 그렇구나 매일 뭐? 여러분 오늘 그거 하는 날 뭐야? 케찹 케찹 맞아 맞아 10시에 나와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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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뭐? 팔 힘 누가 제일 세요? 유진언니 진짜 유진언니가 팔 제일 얇는데 제일 세요 타고난 힘 같아요 언니가 난 그래서 멤버들 마사지 해줄 때 뭔가 기분이 좋아 응 근데 언니 손가락이 너무 얇아서 아플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더 죄송할게요 아니 진짜 압이 세요 응 팔은 센데 손가락 앞이 세요 그래서 뭔가 풀릴 때마다 약간 기분 좋은? 뭔가 막혀있는 젓가락질 잘해 해봐 캣플리언 사랑해 해달래 언니가 캣플리언 사랑해 젓가락질? 응 젓가락질 진짜 이상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젓가락질을 못해요 애기라서 그런가? 아니 그 애기들이 쓰는 손가락 껴서 하는 젓가락도 이렇게 사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근육이 안 발달되나봐요 안 발달? 힘이 안 들어가요 애기라서 해봐 누가 제일 귀여워요? 나야 하나 둘 셋 이거 원래 윙크까지 해줘야 이제 처음 씨더라고요 알았죠? 이제 알죠 근데 먹으면서 결혼국수 하는 사람은 처음일걸? 그런가? 언니 저 초 6위인데 캣플리언인데 응 결혼사진 찍는데 이거 포즈 뭘로 할까요? 괜찮아요 이 포즈 중에 하나 어때? 아니 여러 개 찍을 거 아니야 일단 하나 뭐였더라? 이거 틀렸어 하나 둘 넷 넷 이렇게 한번 찍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근데 난 이거 이게 이쁘게 나올 거 같아 응 나도 이거 호랑이 얘기도 하고 오 좋다 이걸로 하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 왕아 축하해요 이걸로 합시다 축하드려요 어때요 이거? 좋은 거 같아 내년이면 중학교 올라가는데 설레겠다 자 그럼 몇 년생인가 키울게 4살 차이가 07년생 아닌가? 아니지 다현이가 03년생이잖아 4살 차이가 아니네 4살 차이가 아닌가 08 4살 차이면 4살인가? 4살인가? 나 몇살인데 15살인데 아 너 3살인데 초 6이면 13살이니까 7살책 우리 멤버 중에 우리 멤버 중에 오이시라는 사람 있어요? 오이시? 오이시라는 사람 오이시 과일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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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계속 먹다가 이거 뭐예요? 치즈하고 갑자기 그때서요! 잘 먹다가 우와! 잘 먹어 오이시가 이 집 과일 잘한다 맛있다 오이시 달다 뭘지 맛있다 가출 11살 캐플리언이에요 가출 11살 4학년 4학년? 귀여워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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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가운데서 이거 했었으면 좋겠네요 다이언 베리 미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되지 베이비야? 나 손자리야 다이언이 왜 이렇게 베이비같이 오네 베이비 다이언아 청포도 먹으면서 춤춰줘 좋다 아까 댓글에 잊었어요 아니면 댓글에 잊었어 댓글에 잊었어 다 쫓아와요 댓글에 잊었다고 여기 다이언아 진짜 있어 아니 심지어 닉네이드도 다이언하네 응 다이언아 해줘 다이언아 야 왜 흔들어 정말 스팸이 안된다 조심해라 5 6 3 4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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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6 7 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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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9 10 8 10 10 8 9 10 10 10 9 10 10 10 10 10 그게 제일 강도가 높은 거 알죠? 맞아 맞아 그냥 안 씹어도 먹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난 딸기 좋아해 딸기 좋아해 딸기 좋아해? 2순위 딸기 3순위는? 첫 번째가 청포도야? 복숭아야 청포도는 지금 초청했어요 우리 혹시 저희의 목소리가 분간히 안 좋아하세요? 자 한번 얘기해봐라 시작 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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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확실해요? 응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현이 땡 시루언니였습니다 진짜? 땡 다현이였습니다 내가 못하면 안되죠 내가 모를 것 같아 언니들 저 5학년인데 다이어트하고 싶어요 하지마 다이어트로 썩어요 왜? 5학년이 그래 왜? 왜? 그때까지는 진짜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나이에 다이어트해야 돼 키코야돼 우리는 카메라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해야 돼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먹는 걸 싫어할 정도로 안 먹었거든요 피? 아 그래서 그래서 피가 안들어져 그때 먹어요 언니 지금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 너무 많이 먹지만 그때는 먹는 걸 싫어서 너무 안 먹었는데 응 초등학교 때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그때 먹는 게 다 키로 가요 맞아 먹고 자고 응 잘 먹고 잘 자고 나중에 키 다 커서 멈춰 있을 때 하세요 맞아요 응 tmr인데 tmr tmr 야자타임 저녁지 인포메이션 내 동생이 저녁 때까지 많이 먹고 했는데 그게 다 키로 갔어 아 대박 그래서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응 그 나이대에는 아까 댓글에 야자타임 하자고 있었는데 응 됐었어 있었어요 보여줄게요 괜찮아 해 해 해 괜찮아 해도 돼 유진아 응 귀여워 진짜 타격감 없어 보여 아니 나 진짜 타격감 없는데 왜? 저게? 무슨 타격감 없는 거 잘 모르는데 유진아 나 진짜 불쌍 물어봐 아 진짜? 말해 샤우팅 진짜? 근데 채연이가 발현이 나 약간 발현이 유진아 하면서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아 진짜? 아 정말로? 아 유진아 이런 느낌이야 너무 잘했어 아 그래 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거지 해봐 샤우팅돼요 여전 어?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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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나한테 반말을 해준건데 어 너무 어려워요 유진아 어려워? 유진아 해봐 그러네 채연이가 지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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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헉 언니들 하트 10가지 해줘요 10가지요? 어 어 어 어 어 예예 하트요 하트요 오케이 5,6,4 아 아 아 아 예예 암 아니 이거 다 하는 방법보다 다르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요 어? 나 진짜 돌아서 난 이렇게 근데 난 게임을 하트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쵸 난 그냥 이렇게 어? 나머지는 기를 간다 난 이걸 안 해요 이렇게 해요 하핰 하핰 이건 배운 적은 없는데 해고라 그처럼 그거 뭐지?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안 돼 안 돼 힝 그 뭐, 뭐, 뭐 우리 밸런스 게임 좋아! 올려주세요 밸런스 게임 올려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재밌는 거 답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연습 게임으로 다섯 살 김다연 대 다섯 명 김다연 아니에요 꼭 골라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고르기 힘들다 나는 다섯 살 김다연 왜요? 다섯 살 뭔가 다섯 명은 에너지가 다 너무 넘칠 것 같아서 난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왜? 다섯 명끼리 안무 이렇게 해서 무대 하나 보여줘 오! 좋다 잘하겠다 그럼 또 서로 싸울 것 같아 다이아니끼리 맞아 다이아니끼리 더 잘하려고 좋다 중국어 샤우팅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왜냐면 다섯 명은 당연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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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 낫다고?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명이 이렇게 하면 짜증나 자 이제 팬분들이 정해 아 올려주셨는데 한국말 잘하는 샤우팅 vs 중국어만 하는 최유진 한국말 잘하는 샤우팅 샤우팅 정해놓은 거에요 응 중국어만 하는 유진 언니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상 Sociと le石 nition audacious 요즘 유행어래 그리고 nition audacious 진짜 맞지? 맞아요 지금 字幕AYAgarine 최근에 기억하는 일본어임 최근에? 왜요 왜요? 최근에? 다현이 요즘 해봐 과일 먹으면서 V LIVE 하고 있어요 해봐 구다모노 및 타베나가라 아 제가 한 번 타베나가라 무슨 뭐? 무슨 뭐? 어? 무슨 번호? 타베모노가 있는데 구다모노 타베나가라 후예 오 지금 이런거 배우고 있어요 와다시와 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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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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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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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3개국 왔는데 페플로 다까라 페플로 다까라 조용한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너가 뭐 먹을까? 조용한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시끄러운 히카루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 히카루야 그래 히카루야 다 거의 만장일치네 그러면 만장일치 안 할 것 같은 이걸로 하자 뭐가 있을까요? 오 월급 30% 줄어드는 대신 스트레스 절대 안 받은 VS 이대로 살기 어? 만약에 근데 그 월급이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쵸 직장인이라고 따지면 응 월급을 한번 올려주세요 기준을 한번 모르게 댓글에도 응 그치 얼마 정도인지 나 너무 현실적이 아니야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요 근데 전자 월급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300 300이래 월급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300이래 30% 줄어들면 210만원인가 괜찮은데 250 270 270 30%인데요? 10%가 아니라? 210 210 210 제가 맞아요 저 계산 잘해요 210 역시 졸업한지 얼마 안되서 맞아 뒤로 학교에서 공부를 아니 3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받고 스트레스 지금처럼 스트레스 나한테 지금처럼 살게 210만원 벌면 행복하게 살게 스트레스 없게 살게 애매하다 저는 210만원 받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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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랑 좀 비슷하다 나도 전 이대로 살래요 나도 최연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최연 중국어요? 네 워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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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니 하오 하오 좋아 하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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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잖아이 어? 왜 섞어요? 아는 단어가 으어 쿤 쿤 그 뭐였지? 시환 페량 아 페량 그 아이 페량 저요? 감사합니다 핑머 체험 핑머 체험될 금발 체험 저는 핑머 저도 핑머 채영 괜찮아요? 다이져브 하이 다이져브 데스 핑머 나도 핑머 저도 핑머 근데 지금 찰떡이에요 금발은 진짜 좋아 응 그래서 못 고르겠어 나는 흑발 어 흑발이 더 좋아 어 왜냐면 최근에 내가 봤거든? 네 고스프랜드 옛날에 근데 그때 사진 뭐야 응 너무 하얗던데 나? 머리가 검해서 더 하얗게 아 맞아 조금 인형 느낌으로 인형 느낌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인형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으응? 하하하하 말은 안 끼겠습니다 하하하하 왜 왜 시과 다연이는 이 머리 좋아? 지금? 어 근데 제가 그 흑발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아예 가르대요 응 전 사실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난 흑발 아니 흑발이래 난 금발 너 지금 둘 셋 좋아 나도 근데 다른 느낌이야 흑발 뭔가 좀 더 인상이 쎄져요 응 맞아 약간 시크해져 응 인상만 인상만 그거 되게 강조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흑발이었지 다행히 처음 봤어요 네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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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막내 리더에서 막내 내 리더에서 드라마 안되기 막내가 좀 별로 막내에 의심 막내여 지금도 막내 같아요 맞아요 막내같아 나는 모르겠다. 둘 다 좋아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 하나 둘 셋 마라탕 진짜 맨날 먹고 싶어요 맨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마라탕 세 재료 뭐예요? 저 푸주 나 푸주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아? 나는 고기 좋아요 저도 고기 하나만 먹고 면이랑 같이 좋아 저는 넣으면 먹고 안 넣으면 안 먹어 나는 마라탕 먹으면 안 먹어 언니는 버섯 펭이 그 깜정 색깔? 하얀색? 그냥 원래 그 통통이 버섯 통통이? 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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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귀여워 맞아요? 펭이 버섯 귀여워 꼬보루 아 꼬보루 근데 요즘 꼬보루 약간 바삭하지 않아요? 원래 쫀득한 맛인데 그거 가는 곳마다 다른 거 맞아 맛있는 곳에서 먹고 가요 진짜 맛있어 근데 푸주가 응 재료가 뭐예요? 두부 아 두부예요 두부 또 또 또 내가 잘 알 것 같아 언니 무슨 버튼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중국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어 웃기게 얘기해 왜? 뭐? 하지마 샤오팅 샤오딩 샤오팅 샤오팅 아니야 안웃겨 샤오팅 샤오 샤오 작다 고 스물일곱살 스물일곱살 언니 거 Okey 그니까 샤워까워 맞아 맞아 27살 채연이 21살 유진 27살 채연이 21살 유진 21살 유진 제가 이길걸요? 어린... 아 이기는거? 이기겠어 21살 채유진 21살 채유진을 보고싶습니다 어디갔니? 어디갔니? 제발 부러워 어머니 일로와 재밌다 이 방송 재밌지 우리마다 재밌는거 아니야? 와 재밌다 엄청 재밌다 오늘 브이앱 정말 재밌다 없는데요? 아 깻잎전쟁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거 나 궁금하다 깻잎논쟁 근데 이게 그게 만약에 뉘앙스에다가 달라요 아 왜이렇게 못되냐 이렇게 좀 답답하다 식으로 아우 이거 괜찮네 이거 짜증이 나죠 캡플리언이 다른 사람을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캡플리언이 되게 착하다 되게 공경에 처해 있는 친구를 구해준거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일단 짜증나요 그냥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거지 나만 봐줬으면 좋겠어 응 맞지 그거지 맞자 아니 근데 그거 알아? 깻잎논쟁이 유명.. 생기기 전에 나 했었었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약간 드라마에서 여우짓하는 그런 역할 하하 하하 그럼 떼주지 말아야지 응 그치 그치 근데 나는 안 떼주는 아니야 사실..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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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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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귀여워 기억이 안 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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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논쟁 또 뭐 있지? 그 깻잎논쟁과 또 우리 퀸덤에서 그 농쟁도 있었잖아 뭐예요? 아니 농쟁.. 농쟁이라기 감자탕 감자탕 아 아 아 근데 저런게 그 앞접시에 나눠주는데 응 이제 떠줄 때 나 먼저 안 떠주고 같이 먹는 사람 먼저 떠주는 거 아 근데 나한테 고기가 많이 줬어 아 그럼 인정 그럼 인정 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응 만약에 어 높으신 분이면 아 그냥 친구 아 친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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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친구네 먼저 떠줬어 근데 나한테 줄 땐 고기가 조금 더 많아 안 하면 인정이야? 그럼 됐어 나도 고기가 많은 거 인정 근데 고기가 똑같다 근데 똑같네 왜 나 먼저 안 주고 고기도 똑같지? 오케이 뭔가 신경 더 써주려고 앞에 그냥 먼저 이렇게 해치운 느낌이잖아 해치웠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먼저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우리 다현이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근데 고기가 똑같다 좋다 알았어 왜 웃어요? 아니요 왜 나한테 관심 안 나요 여기 이거 하영 보잖아요 다현이 되게 활동적이다 내가 다 조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오늘 행복해 나쁘다 재밌어? 귀여워 앞머리 자를 수 있는 거 없네요 샤우팅 앞머리요? 아무래요? 있는 적 있었어요? 본 적 없다 맞아 사진 볼 때 올렸을 때 했어요 뭘 봐도 예쁘지 않을까요? 응 아 원래 근데 없는 게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 음악 좀 짧아요 단발 아 단발 잘 오는 거 같은데 단발? 응 근데 아예 나 긴머리 아예 흑발하고 아예 생단발 보고 싶어요 궁금해 난 긴머리 좋아 난 긴머리 좋아 아무것도 안 해 아 그렇다 난 긴머리 좋아 아니 유진 언니가 단발머리였다는 게 아시아 안 믿어요 어 안 익혀요 지금 너무 익숙해져 지금 너무 익숙해져 지금 너무 익숙해요 걸플 때 단발이었잖아요 응 응 맞았어 또? 이거 맞았어 윤진 오빠 샤우팅 오빠 마실 오빠 채용 오빠 다현 오빠 이거 맞았어 오빠 오빠요 오빠 반갑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 오늘? 오늘 손이 굉장히 더러워졌죠 개차? 샤우 찍혔어? 네 누구? 네 내려놓자 네 네 오늘 TMI 우리 새로운 단사 찍혔어 아 응 맞아 맞아 나도 못했네 또 있나? 나? 오늘 샐러드 먹었어 우리 아철이야 맞아요 그 먹기 전까지는 잤어 계속 좋아 가사 까먹기 VS 안무 까먹기 와 너무 싫어 가사 까먹기 VS 안무 까먹기 가사 까먹기 근데 그거 두개는 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네 그럴 리가 없어서 근데 굳이 고르자면? 그냥 굳이 고르자면 안무 까먹기가 나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너는 머리 파트가 엄청 많아서 맞아 나도 안무는 그렇죠 안무는 뭔가 그냥 노래 부르는데 나도 난 너무 싫어 뭔가 그냥 프리로 앞에 사람 보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노래는 아 그렇지 노래는 일단 이미 노래가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반수가 나오고 있으면 반수가 나오는데 내 모서리가 안 나와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근데 아 됐지 근데 사실 가만히 까먹는 것도 완전 앰말이라면 뭐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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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근데 이렇게 연결만 되면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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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포켓몬? 있어요? 저 아 잘 몰라요 그거 좋아해요 그 몇 세대 포켓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세대가 있어요? 날파리처럼 날파리처럼 생긴 거 좋아해요 날파리? 날파리처럼 생긴 거랑 아 아 그 아뇨 날파리라고 날파리처럼 생긴 디루치가 핑크색이고 원래 포켓몬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고슴도치 포켓몬인데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피카츄 고슴도치에 꽃 달려있는 친구 피카츄 나는 꼬레 닮았어 응 꼬레추 맞아 피카츄도 좋아하네 피카츄 진아 진아 후인가? 라인추? 라인추 주황색? 응 지금 근데 어 그게 너무 귀여워 피카츄라 이 층 바이리코 포기 나 양갈래 해줘 댓글 있었거든요 비카츄 있어요? 아까 비카츄 언니 막 그냥 우리 우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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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즈 셋이 나중에 비카츄 오케이 어쩌나 난 백호인데 어쩌나 어쩌나 상대방 팔꿈치 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 잘 안되는거 알아? 응 해봐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 멀리서 좀 해봐 하이파이브는 원하고 아니야? 이것도 그런가? 멀리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라는거야? 누가 하냐 누가 하냐 말해 너무 잘해 눈 나를 하나 둘 셋 우리 작년식 하이파이브 하면 너무 잘 되는데 하게 해보는거 같아 싫어? 약간 눈 밍크하면서 돌진해놓은거 안된다 이런 느낌인가? 아니 이런거 아니야? 근데 그거 나 진짜 궁금해 진짜 안돼서 그러는거 아닌가? 놀리려고 그 모습 보고싶은거 그 모습 보고싶은거 어 귀엽지 않아요 뭐지? 하려고 아무도 시키지마요 했는데 그냥 역시 우리 언니 언니들 학생때 꼭 해야하는것은 뭐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있는 주제네요 오늘 그쵸? 오늘 학생이 학생때 꼭 해야하는거 저는 교복 입고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찍기 아 좋다 저는 방과후에 떡볶이 먹기 친구들과 바닷가가기 나는 롯데월드가기 교복 입고 안해봤어요 나도 시험 끝나고 바닷가가기 좋다 저는 부산사람이라서 시험 끝나면 맨날 바닷가가기 약간 스트레스 프리 네 그런 느낌 너무 좋다 근데 왜 사투리 안 써? 저요? 신기해 제일 신기해 근데 전화할땐 쓰던데 엄마랑 전화하면 쓰죠 엄마 근데 이제 그게 언니가 사투리하는거 들어보면 뭔가 진짜 뭐지? 옛날사람 아니 겸손도 사람이 사투리하는게 아니라 서울사람이 사투리 따라하는거 같아 어? 진짜? 네 그렇게 일부러 일부러 막 사투리했으면 아 진짜? 아 진짜? 어색해요 뭔가 어 진짜? 너무 잘해서 서울사람 말고 난 지금 갑자기 위식하고 하니까 서울 말이 너무 어색한데 서울받 서울받 아 뭐야 판목옷? 응 중국어하는줄 알았어 판목옷 우리 이제 뭐지? 종료할 시간이 거의 다 되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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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자진한번 찍을까요? 저요? 네 자진한번 찍을거에요 자진한번 찍을까? 알았어 자진한번 찍자 이건 정상바지야 전라도다 자진한번 찍자 쭉쭉타임 언니즈니까 조금 언니즈답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 아 다시 나 스케쳐 하자 나 계속 웃었어 나 인사 앞에 나왔을거야 하나 둘 셋 또 아니 진짜 찾네 됐나요?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브이 앱으로 찾아볼테니깐요 네 다음에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아노 아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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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대로 아시대로 다음해봐요 재밌었나요? 네 아우 네 잘자요 굿나잇 오였습니다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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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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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